또 있어요? 또 있어요? 지금 수년간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핑크빛 열애 소리 나잖아요. 하지만 저희가 듣습니까? 뭘 쳐다라있나봐요. 뭐가 있어요? 어 뭐야? 이 사진을 잘 봐주십쇼. 뭐죠? 묘령이 아닌가? 포옹하는 사진? 은밀하게 길선물을 적어봐야겠지? 자 이것은 핀셀물입니다. 누구예요? 누구예요? 아니 이거는 다 송수호 씨예요. 제가 팬미팅 사인에 갔다가 뭔지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.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쉽게 들어서 막 이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. 그리고 왜 다른 사진? 왜냐면 우리 남자끼리 저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. 사진이. 아니 그리고 광대가 지금 이 말이랑 붙었어요. 아 무슨 말이야. 제 광대가 좀 나왔어요. 저는 솔직히 종국이 형이 이렇게 말이 많은 거 천방수. 아니 이건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겠네요. 이렇게 단면적인 모습만 보면 충분히 한방에 보낼 수 있다. 여기 글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 글만 쓰면 되죠. 분리란 사랑 속삭임 포착.